안녕하세요 하메드입니다. 잠시의 주름 또 점패는 이런 시술 받으려고 여기 녹화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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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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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아, 네. 그런데 해제가 부르실까요? 확주해요. 그런데 본 명분에는 좀 예명을 지찍을 해서 선호사 대표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 확수라고 할 때 확장 때 어강도 너무 강요하고 한 번 중에 잊혀지지 않고 이게 WAX에 대해 불러주시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할게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저기if. 아, 예쁘죠? 댄스면 댄스, 노래만 노래 이 탄성화가 나오면 순수해 다녀왔어요. 컴퓨터 때마다 선호사에서 볼 수 있어 좋아요, 한 번 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한 번 더 하죠? 댄스는 노래도 소리야. 한 번 더 하죠? 아, 룰시아 하나 더. 네, 오자. 그런 섹스는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하죠. 아, 쓰는 댄스. 아, 근데 이게 룰기의 기분이 기네요. 한 번은 못 한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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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간을 안 받는데, 황스라고, 이제는 뭐 끝내자고, 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내가, 제가 아무래도 홍성천시 때문에 이게 외로운 게 아닐까 싶어서, 남자 같은 기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기분을 좀 잠시 멀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분의 가게, 잘 안 나갔죠. 정말 눈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오케이, 이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이 집은 안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뜨거운 물을 하시면 되어서, 안티 정도는, 세수는 하셔도 되는데, 선프림 다시 발라주셔야 되고, 듀오던, 저희가 혹시 약국가 지금 팔거든요, 듀오던? 이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7천 원이 살 거예요. 그거 사셔서, 계속 갈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 차오를 거예요, 종종. 상처 흡수한 거, 차오르면 그때 갈아주셔야 돼요. 아, 그건 꽈락하게 타고 가요. 네, 그건 꽈배고, 거울로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네, 다시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살을 재생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아,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떼려고 붙이고, 떼려고 붙여주려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끝난 거 같아요. 하메디가 예뻐졌어요. 회장님, 하메디가 예뻐졌어요. 지금, 우리, 저기, 박사람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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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가, 수술. 여기 원래 수술실인거죠? 네. 수술실. 또는, 나처럼 시술을 받을 때, 옛날에 허리수술 받을 때 생각하면 이 정도로 양호하네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마취도 컸고 그랬었는데 그 생각도 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